어! 어! 자기! 어! 오랜만이야! 누구야? 어? 아! 내 여자친구인데? 아! 굉장히 이뻐! 장난 아니야! 그래? 나중에 좀 써볼까? 응! 아! 기다려봐! 어! 아미 오랜만이야! 아! 우리가 오늘 활동이 끝났어!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전화를 한다! 오늘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! 나랑 가장 친하고 가장 베프인! 내 친구 비야! 여보세요? 아미야? 진짜? 진짜야! 야! 안녕! 내 여자친구랑! 그래? 알겠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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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함께 만나요! 아이 잘자! 따르릉! 딸깡! 뭐하는 짓이야? 나나두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! 어? 내가 만만해? 어? 나 진짜 남자다! 어? 나 말고 다른 남자 눈에 들이지 마라! 내가 진짜 화나면 무섭디! 나만 좋아해줄래? 응! 나만 좋아해줄래? 뭐했지? 안녕! 아리 나 쭈구랑eth! 으응ight!